일단은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코나미 아케이드 챔피언십 10번째 KAC 관련해가지고 작년이 아니지 올해 2월 KAC와 달라진 점 나이스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내년 3월 초에 열리는 텐스케이에시는 일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거주자만이 참가 자격이 있어요 써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인데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취업해가지고 일본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외국인이어도 참여가 가능한데 일단은 일본 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참여가 힘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코나미가 엔트리 자체도 막아 놨어요 계정이 일본 지역 이외로 되어 있다 엔트리를 못하게 해 놨어요 근데 신곡은 얻어야 되잖아요? 이번 KAC도 신곡이 있습니다 이런 신곡이 있는데 이 신곡을 이 KAC 엔트리를 해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거주자들은 어떻게 엔트리를 하냐 그건 바로 일본 계정으로 바꿔가지고 엔트리를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요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일본 계정이라 일본어로 써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디스커넥트 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른 다음에 그냥 확인만 계속 눌러주면은 카드가 계정이랑 분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계정에다가 그 카드를 붙여요 그러면은 일본 계정으로 엔트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곡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두 번째는 투덱, DDR, 사볼 이 세 개 부문의 여성 부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뉴비트 단체전이 사라졌습니다 뉴비트 단체전이 사라지고 노스테이저도 베이직 부문과 리사이틀 부문이 통합이 돼가지고 예선을 포인트제로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각 연주 방법으로 부여된 포인트에 합계가 높은 상위 4명의 플레이어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등에겐 5포인트, 2등에겐 4포인트 3등에게 3점, 4등에게 2점, 5등에게 1점 6위 이하의 0점 이렇게 점수를 줘가지고 상위 4명의 플레이어가 진출하게 되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짜죠 작년에는 베이직 부문에서 9명 나가고 리사이트 부문에서 6명 나갔는데 올해는 두 종목 합쳐가지고 4명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테이저 유저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승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3월 6일, 7일 그리고 13일, 14일 이렇게 2주에 나눠서 진행이 하게 되고 3월 6일, 7일에는 비만이 기종 그리고 13, 14일은 비만이 이외의 기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e스포츠 긴자 스튜디오 커나미 본사가 옛날에 로펑기였는데 긴자로 이전을 했어요 긴자로 이전을 하면서 e스포츠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나인스 KLC때 여기서 대회를 했었거든요 좀 조금 해요 장소가 그리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달라진 점 알아봤는데요 이번 KLC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인스 KLC는 왜냐하면 한국인 진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신곡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예를 들어 사볼에서의 666이라든지 노스테이저 악마의 탄생이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다면 이번 텐스 KLC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없고 일본 거주자만이 참가자격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과연 나인스 KLC 때보다 더 반응이 좋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올 것인지 이번 KLC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거주자만이 참가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이 점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인 외국인 참가자가 없다는 점에서 누가 우승할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KLC가 아니지 뭐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릴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덕없이 흩어지는 터로를 달한 그림자 반절함에 겨자해는 해당마저 절망으로 반절함에 겨자해는 해당마저 그럼 who스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